그렇게 해서 이제 교화를 하고 이게 당나라 때 쉬우니까 보편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쫙 벌어지기 시작하죠. 다른 섬론종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건데 섬론종 법상종 그다음에 이런 종파들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이거는 염불한다는 거는 외연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되는 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너도 돼 이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해보면 안 돼요 잘.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귀하잖아. 그런데 귀한 대우를 잘 안 해줘요. 이게 한국 불교의 특징이라. 나도 귀하고 싶어. 귀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 너무 비호감으로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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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 어른이 저 염불을 이제 확립을 해서 저것만 하면 그리고 그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미타경에 보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열 번만 하면 이게 열 번 아니면 열 번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 아미타불을 열 번만 하면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48원에 의해서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염불들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정토는 진화를 해나가는 거고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목탁이 있어요. 그걸 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쫙 늘어나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개종이나 이렇게 보면 선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절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저 정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토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섞여 있냐면 밀교. 천수경 이런 거 보면 심묘장구 대단하니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하는 건가 대부분 밀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여기서는 극락에 가야 되니까 당연히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열 번 이상 하면 당연히 좋은데 그 이상 더 많이 많이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불산매까지 들어가는 거죠. 연불산매까지 들어가서 이게 외연이 계속 넓어지니까 선종, 나중에 이제 선종과 제가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선종 입장에서는 저게 마뜩 차는 거지. 우리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너네는 숟가락만 얹어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야 뭐 장난해? 이렇게. 그래서 선종에 보면 선종이 가장 대표적인 총서라고 할 수 있는 오등록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송나라 때 만들어지는 경덕연간에 만들어진다고 해서 경덕전등록이라고 합니다. 1700공안이라는 말이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1700공안 중에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 이제 저 연불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중에 하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연불을 계속 하고 있었대.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에서. 그랬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불렀대. 시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럼 어머니. 그래서 불렀대. 그러니까 연불을 하다가 어? 이렇게. 그런데 모르는 척을 하더래. 이놈이. 안 부르는 척해.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갖고 또 자기가 연불을 이렇게 계속. 나무하비탑을 연불을 하고 있었대. 이렇게 연불을. 연불을 하고 있었더니 또 부르더래. 그래서 이렇게 딱. 이놈이 또 모르는 척을 하더래. 그런가? 그런데 이제는 연불을 집중을 한 게 아니고 이놈이 또 부르는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너 걸리면 죽어. 이제 이런 거네. 내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세 번째 부를 때 바로 반응을 했네. 이게 어른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나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서슬이 퍼런 때인데 어디 시어머니를 놀리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얘기했으면 대답을 해야지. 불렀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랬더니 며느리 왈. 어머니는 제가 세 번 불렀는데도 이렇게 성질을 내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렇게 요즘 며느리 같이 이렇게 조근조근 따졌다는 거예요. 그게 연불하는 사람을 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부르기만 한다고 뭐가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선의 입장에서. 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정토의 입장이 아니에요. 왜 선에서는 이렇게 꼴까? 또 꼴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의미가 있어요. 라고 꼴는 거고 또 하나 꼴는 게 또 있어요. 거기 문헌에 보면 또 나와. 뭐가 나오냐면 앵무새한테 먹이를 주면서 나무아미타부를 가리킨대. 실제로 그 앵무새. 그런데 앵무새는 거짓말입니다. 앵무새는 말을 못해요. 그거 내가 정확하게 안다고. 내가 앵무새를 키워봤거든요. 예전에. 내가 걔 말을 가리키려고 앵무새가 아니고 말하는 건 구관조입니다. 그러니까 걔를 내가 고문했지. 내가 앵무새 진짜 고문을 했지. 그런데 구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부를 가리킨 거예요. 먹을 걸 줘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앵무새가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나무아미타부를 했을 때 10번 이상 하면 극락에 가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냐? 본질에 대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제기라. 선종은 이렇게 정토종을 까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토종에서는 선종을 까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관대에서? 이유가 뭘까요? 인도불교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를 까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전에 소승불교는 대승불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승불교가 더 범위가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리고 대승불교는 후발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고 정토도 선종보다 외연이 넓으니까 신도도 훨씬 더 컸겠죠. 그에 비해서 선종은 이제 그거를 이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속 디스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스님이 어떤 스님이 나는 뭐 연불이고 다 필요 없고 재진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시민선빵 하나 갖고 먹고 살게 힘듭니다. 스님은 고난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이를부작, 이를부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선농일치로 백장천규, 백장스님같이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종 입장에서는 정토종이 이렇게 세력이 큰 게 조금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선종문안에서는 이렇게 꼬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앵무새는 아까 그 며느리 얘기는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며느리 얘기는 그렇게 부른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아니 열 번 이상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이 패스해 주기로 한 거야. 계약이 그렇게 체결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그 관계는 없어요. 그거는 관계는 없고 그거는 이쪽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것도 설득력이 있는 논리구조라는 뜻이에요. 부르기만 하면 나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해합니다. 그렇게 선을 세워서 거기에 티켓만 그 극락 티켓을 내가 얻어내면 되니까 그리고 그 티켓을 어떻게 준다라고 책에 명시가 돼 있어. 거기에 보면 열 번 이상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그렇게 그 방식을 쓴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앵무새 얘기는 극락에 갈까? 앵무새는? 앵무새는 극락에 갈까? 답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100% 답이 있는 겁니다. 앵무새는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 반려견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영상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거 있잖아요. 걔가 말을 못하니까 말하는 걸 이렇게 녹음시켜놓고 걔가 발로 누르게 그런 거 보셨어요? 밥 주세요. 뭐 이런 거 눌러. 걔가 이렇게 누르면 말이 나와. 그런데 거기에 아미타볼 이렇게 하면 나마아미타볼 나마아미타볼 훈련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잘하면 왜냐하면 계속 뭘 거 주면서 하면 그런데 앵무새는 극락에 못 갑니다. 제가 그 답은 확실하게 앵무새는 극락에 못 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갈 수 있습니다. 정토도 논리구조가 있어요. 선에서는 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풍자식으로 하는 거고 정토도 논리구조를 보면 그것도 가능한 논리구조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아무리 염불해도 극락에 못 갑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다라고 나와요. 사막도는 지옥악의 축생. 앵무새는 축생이잖아. 그래서 앵무새는 극락에 못 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 가릉빙가가 있고 극락조가 있다던데요. 그거는 화작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홀로그램. VR, VR. VR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 대중들을 이렇게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거지 그게 거기서 직자 태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태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과는 약간 달라. 그것과는 달라. 그리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말법 1년이다. 말법 1년이다. 이게 정토신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정토신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삼계교, 신행이라고 하시는 분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삼계교라고 진짜 특이한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의 삼계교가 삼계가 정법, 상법, 말법이라고 했잖아요. 말법 수행은 일반적인 수행을 해서는 택도 없다.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내가 악이라는 걸 나는 악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상태가 메롱이니까 내가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비슷해. 너네는 죄인이야. 원제설, 비싼 거예요. 너네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중국 불교를 불교 중에서 이게 거의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철학에서는 묵자 제자백과 시절 때 묵자 이 두 개가 이타적인 거를 해요. 동아시아가 특징이 약간 집단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먼저 라고 하는 게 이게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저 두 집단만 이타적인 얘기를 해요. 이타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묵자는 묵자는 죽은 뒤에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보상받는데 청교도 하고 똑같아. 청교도 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 삼계교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스스로를 나쁘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낮추래. 그래서 봉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참회하고 참회하고 그런 식의 삶으로도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야만 구원될 수 있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말법시대 경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책을 주목해요. 삼계교의 신행이라고 하는 분이 두 가지 책을 주목하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지장심륜경. 지장삼부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장심륜경 그 다음에 지장보사본원경 이게 보통 지장경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점찰선학 업보경 업보경 이 심륜경하고 이 책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심륜경이 보면 진짜 심륜경이 어떻게 만들어진 책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호탄 쪽에서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은 하는데 호탄에 가라제위산 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지장보살 신앙의 어떻게 보면 메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사라면 저 뭐야 보타라카산 그 다음에 청량산 하면 문수보살 이러듯이 가라제위산이 호탄에 있는 실제적인 산입니다. 거기가 지장보살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아니냐 지장신앙의 시작점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다 연구된 거 아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가기도 어렵고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저 경은 특이하게도 지장보살이 여러분 그 뭐야 지옥중생을 구제한다 이거는 지장경에 나오는 겁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심륜경에는 그런 얘기 거의 없어요. 관세음보살처럼 현세구제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심륜경에는 진짜 불교가 어떻게 파괴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메롱일 때는 스님들이 굉장히 메롱이래. 그 메롱인 스님들을 스님으로 인정할 거냐 저거는 스님이 아니라고 봐야 될 거냐 이런 논점들 얘기가 나와 그런데 저 심륜경에는 뭐라고 변호를 이렇게 쉴드를 쳐주냐면 그래도 저렇게 상태가 거지 같은 놈을 보고도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봐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깔려있는 의식은 우한의식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까 에 대한 그래서 저런 경전을 끌어대고 또 점찰선화 업보경은 불교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점 볼 수 있게 만든 게 점찰선화 업보경이에요. 이렇게 주사위 같은 걸 만들어서 던져.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쾌가 있으면 그 쾌를 가지고 마치 토종빌고듯이 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점은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서 네가 그게 싫어? 그러면 비방이 있어. 이해가 되시죠? 비방이 있어. 그게 부적이든 뭐든 뭐든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여를 해. 저기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게 저 3개교 신행 백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저 종남산에 가면 거기가 이제 원래는 지엄스님이나 저 지엄스님 그 다음에 두순수님 이런 분들 계셨던 화음종 사찰인데 저기 나중에 신행스님이 저기에 탑이 들어서요. 돌아가시고 나서 탑이 탑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3개교 신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거기다가 그 신행스님 옆에다 탑을 만들고 싶어 했대. 그래서 탑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백탑사예요. 탑이 지천사 천지 삐까리 탑사 그렇게 그렇게 근데 지금 지금 가보면 탑도 한개도 없고 그냥 겁나 큰 은행나무만 하나 있어요. 은행나무? 은행나무 맞을 거예요. 제가 거기 한 두 번 가봤는데 탑은 아니 절은 되게 조그맣네요. 좀 약간 쓸쓸한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국민적인 인기를 민중적인 인기를 엄청 얻습니다. 이유는 이타적이고 약자 편을 들어줘요. 약자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저기 또 돈을 어디서 끌어대느냐 하면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악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죽음 죽음 나이를 먹고 죽음이 계속 노출된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희사를 받아서 그걸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원시켜주는 그런 재분리 구조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들 인기 백성들의 인기가 이쪽에 치솟아요. 이게 나라가 통일이 안 됐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봐줍니다. 왜?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게 좋거든. 이쪽에 신도들이 많아요. 이런 데는 언제나 신도들이 많아. 봉사활동하고 막 이렇게 쇠가 빠지게 굴리는데 의외로 신도들이 많아.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게 통일왕조에서는 저런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왜? 반란의 소지가 있어. 그리고 국가가 황제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대신해 이러면 정치적으로 조져버립니다. 그래서 통일왕조 시대가 되면 저 묵자가 날아가고 진나라 진나라 한나라 묵자가 날라가 날라가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저 삼계교가 날라갑니다. 삼계교가 날라갑니다. 저 삼계교라고 하는 것도 말법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인 말법이라는 인식 속에서 어떻게 수행할까 한 사람은 정토 쪽으로 보는 거고 한 사람은 헌신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은 연부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하고 파장을 맞춰서 나는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말법 1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말법이 별로 없었지. 2000년에 휴거가 있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했지만 지금 2020년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런 거 말고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게 화엄 선 이런 쪽으로 흐름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물론 법상종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은 또 다음에 그 얘기 나오려면 아직 수나라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남았어. 한참 간다. 한참 간다. 그리고 저기 방산석경 이런 것도 사실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런데 돌에다가 조각을 해요 경전을 왜 저기 불상이나 이런 거를 금이나 금속이나 금속 청동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 녹여버리거든 돌에다가 셰이 막 해. 그런 거 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 다음에 제가 기억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면 해주고 안 나면 팔짜련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에 더욱 진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